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고마 쉘이 뒤통수를 한 대 팍 쳐버리고 싶은 그런 예비신부. 아니 이제 뭐 예비신부도 아닌가. 아무튼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나는 밥맛이 궁금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결혼식 거기 몰래가가지고 밥을 좀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남친이 너 미쳤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니 결국 우리 결혼까지 없겠대요. 원제. 도덕적인 예비신랑이 미래의 우리 아기 가정교육을 운운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예랑이가 본인의 그 도덕적인 부분을 자꾸 내세우고 동시에 저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특히 뭐 자꾸 이런 식이면 결혼도 무리가 있다. 엄마가 이러면 훗날 우리 아이가 뭘 배우겠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막 헤어지자 이러고 있는데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해서 글씁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현재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라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예식장이 하나 있고 여기 밥맛이 어떤지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서 5만원 내고 가서 먹었어요. 돈 안 낸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남친은 지금 이게 뭐냐며 엄청 불편해했고 저 역시 남친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먹는 중간부터 계속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고 또 불편해하는 남친한테는 그래도 돈 냈잖아 괜찮아 뭐 어때서 이렇게 그냥 대충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한테 엄청 실망을 했나봐요 남친이. 밥을 먹고 나온 뒤로도 계속 표정이 안 좋아요. 물론 저 역시 왜 그런지 예상은 했지만 그냥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오빠 아까부터 왜 그래? 왜 똥 씹은 표정이야? 나 불편해.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하는 말 야 아니 너는 정말 이러고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죄책감을 못 느끼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런 널 보면 뭘 배우겠냐? 어? 딱 이러는 거예요. 또 아기 얘기를 꺼냐는 거야. 그래서 순간 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좀 어차피 결혼할 거 알아보고 싶어서 미리 경험 좀 해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낸 것도 아니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요. 뭐 저 혼자 몰래 하는 거라 해도 기암할 일인데 억지로 본인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죄책감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게 본인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물론 남친은 뭣도 모르고 따라온 게 맞긴 맞아요. 처음엔 제 지인 결혼식인 줄 알고 그랬다는데 뭐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더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랑 결혼할 여자 앞에서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 가정교육까지 운운할 일이 정말 맞는 거냐고요 이게. 어? 나 몰래 돈 안 내고 먹은 거 아니라고. 5만 원 냈다고요. 여하튼 지금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고 헤어지니 어쩌네까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게다가 이런 상황들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 때 같이 놀러러 갔었고 텐트 자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길거리에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해야 할 건 꼭 해야 해서 그 사람들 사이로 요리조리 막 피해가지고 빨리 도착해 자리를 맡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이런 제 행동을 보면서 또 엄청 실망을 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제가 그 사람들을 막 밀친 것도 아니고 조금 빨리 피해서 가자고 한 것 뿐인데 뭐라더라?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기 손을 잡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닐 것 같다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거는 일본 여행 갔을 때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저희 남친이 해리포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타려고 해리포터 놀이기구 앞에서 줄을 좀 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뭐 마법 거울인가? 거기 사진 좀 찍어주려고 나 진짜 몇 번 안 찍었거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앞 사람들이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 기다리게 했다고 말하며 그를 저녁에 실망했다고 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뭐라더라? 억척스러운 아줌마 같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국 도덕성과 연결된 거라면 막 뭐라뭐라 잔소리하는데 사실 제가 성격이 예민하진 않아서 눈치가 좀 없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도덕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자꾸 애가 뭘 배우겠냐 이런 거 지금부터 미리 고치지 않으면 네 이런 모습들 전부 아이한테 영향이 갈 거다. 이딴 소리만 해대는데 아니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오빠랑 같이 노력도 하고 싶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소리는 듣기 싫다. 이랬더니 야 지금도 안 고쳐지는데 나중에 애가 태어난다고 한들 그 순간 바로 도덕적의 사람이 될 거라고 보냐 네가? 이러기나 하고 또 뭐라더라?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길래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걸 지적한다면 그래 받아들일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앞에서 악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아니 지적을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식장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고 결국 헤어질 위기까지 왔는데 나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절대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꾸 이러니까 저도 점점 지쳐가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댓글 1번 아니 이런 미친 잠깐만 첫 번째 상황 뭐야? 그러니까 이거 설마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밥 먹고 온 거야 지금? 저기 저기요 님아 이거는 도덕성을 떠나 사고방식 이하에 상식선이 아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사기친 거야 이거. 만약 내 남친이 뷔페의 밥맛 궁금하다고 아무 연구도 없는 사람 결혼식에 나까지 끌고 가 먹자고 하면 나도 정틀리고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려할 겁니다. 이걸 참아 네 남친 보살이다. 맞아요. 저도 헤어짐을 고려할 것 같아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이거는 그 뭐야 아침 질방 수건 훔쳐와가지고 집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장르라고 봅니다. 도둑질이죠. 2번 아니 모르는 사람인 것도 웃기지만 둘이 가서 5만원 냈다고 나는 인당 5만원씩 10만원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둘이서 5만원이네 이야 쓴이 미쳤습니까? 다른 일화들 다 상관없고 그냥 내 남친이 이 지랄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럼 바로 헤어질 거예요. 진짜 충격이다. 2번 아니 그냥 예식장에 문의만 하면 밥 먹어볼 수 있을 텐데 저것에도 기왕했을 듯? 처음부터 남인 걸 알았으면 절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래? 와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쓴이가 남친은 쓴이의 지인인 줄 알고 따라간 것 같아요. 3번 야 이 여자 버스에 올라 탔을 때 빈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앉으려 하든 말든 가방부터 집어 던질 것 같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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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다. 아기 이 아기는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하지 마라. 우와 여기서 진짜 오만정이 후두둑 다 떨어진다.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남친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나중에 뭐 얼마나 달라질 것 같다고 벌써부터 이런 소리를 니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애 낳아봤자 또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 좀 해. 이딴 소리는 하겠지 뭐. 5번 죄송해요.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여자지만 만약 내 남편 예정자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서 돈 오만원 내고 둘이 가서 밥 먹었다. 이러면 난 못 만날 것 같아요. 자리 잡는 거랑 사진 찍는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바로 쓴 일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실망한 상태인데 또 그 지랄했으니 뭐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2번이랑 3번은 뭐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진짜 와 경악 그 자체야. 그리고 저런 모습들이 꾸준하니까 점점 실망을 하게 된 거겠죠. 저 같아도 싫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2번 맞습니다. 저 모든 걸 저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래서 봐 2번 3번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 1번처럼 상식을 초월한 짓거리를 여러 번 했을 거다 이거지. 6번 아니 어차피 거기 하고 싶었던 예식장이면 그냥 예약금 내고 예약하고 무료 시식권을 받아서 먹든가 하 뭐야 돈 5만원에 두 명이 먹었다고? 이거 밥값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민폐 짓거리입니까? 이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돈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솔직히 그 외의 상황들이야 그래 뭐 성격 급하고 또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철판 정도니까 그냥 그런가 보도 하고 넘어가겠는데 남의 결혼식에 가서 밥을 쳐먹었다고? 모르는 사람? 진짜 욕 나오네. 딱 집앞에 딱 집앞에 모르고 살아온 티 오지게 나요. 얼마나 정탈릴까? 7번 너 절대 정상 아니야. 그리고 너 스스로도 알고 있지. 여기 익명이니까 글로 쓰는 거요. 맞지? 회사 동료들에게 이 얘기 다 할 수 있냐? 네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 할 수 있냐고. 어? 사람이 진짜 한심해 보일 정도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가 풀풀 나는데 이딴 거랑 결혼을 하고 싶겠냐? 어허? 헤어져라 그냥. 장담하는데 너 이거 절대 죽어도 못 고쳐. 8번 반납이 궁금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몰래 들어가 먹었다는 부분 진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와 쓴이 같은 사람 살면서 처음 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9번 쓴이는 저희 직장 동료랑 비슷한 사람이군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손해를 보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아예 하나도 안 쓰는 부분이 완전 똑같습니다. 뭐 어때? 이게 뭐 죽을 죄도 아닌데 뭐 이런 스타일이죠. 회사에 있는 펜을 몇 자루씩 집으로 집어가면서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또 무단횡단을 한다가 한 분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은 적이 있는데 되려 적반하자. 왜 나만 잡아가냐며 경찰한테 난리 치고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아니 죄의식이 없어서 고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바로 너처럼요. 아 또 있구나. 무단횡단하고 아직 안 건너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비웃는 그 멍청함까지 아주 그냥 둘이 똑같아요. 아니 깔끔히 지 혼자 가든가 남친까지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네. 꺼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이거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20대였을 겁니다. 돈은 없지. 배는 고프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남의 결혼식 가서 밥 한 번 먹고 올까? 이런 상상을 상상까지는 해봤거든요. 차마 실행을 못하잖아. 근데 이걸 했네. 거기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남친 끌고 가서 이야 이게 되는 거구나. 놀랍네. 아무튼 남자 도망가야 돼요. 감사합니다.